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포커스라이트를 같이 리뷰를 해볼건데요 스칼렛은 여동생인지 뭐 친구인지 클라렛입니다 클라렛이 좀 아낀지 뭐 여자인 같죠 이게 클라렛이 보니까 무슨 약간 뭐 딱히 이름이 뭐 있는건 아니에요 그니까 어떤 정해진 단어가 있는건 아니에요 스칼렛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볼게요 스칼렛은 이렇게 색상이 나온단 말이죠 진홍색 다홍색 새빨갠색 아 그래요? 그럼 스칼렛 위치는 다홍색인거군요 스칼렛은 이런식으로 뜻이 있는데 이게 우리 클라렛은 볼게요 클라르 클라르 네 T 하나 더 붙어있죠 그리고 붙으면 이것밖에 안나와요 벌써 이제 판매가 올라오고 있군요 클라렛이 그렇네요 클라렛 T를 하나 빼고 검색을 해봐도 클라렛은 딱히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말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뭐 약간 스칼렛에 약간 그 앞에 뭐 약간 클린, 클리어, 클라리티 뭐 이런거를 좀 합성해서 만든게 아닌가 라는 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클라렛이라는 저희가 시리즈는 처음 해보게 됐고요 이쪽에서만 볼게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보면은 USB 인터페이스에 클라렛 USB가 있고 스칼렛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스칼렛 우리가 뭐 대표 모델인거죠 원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스칼렛 솔로 E12 EIE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전에 했던 요거 그렇죠 182네 20 아웃까지 해갖고 18i20이라고 얘기했었던 네 그래서 요렇게 스칼렛 모델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구요 그러면 요번에는 클라렛 한번 들어 볼게요 클라렛 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할 투프리 USB에요 그 다음 포프리 USB가 있고 팔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옥토프리 해가지고 더 많은 것도 있네요 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볼 기어는 이게 가격은 어느정도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이게 싼 오디오 인터패스는 아닙니다 아날로그 투인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보면은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10인 4아웃이 되는데 아날로그만 치면은 사실 4인 2인 4아웃이 되는거거든요 투인 4아웃이 되는건데 요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46만 8천원이면은 사실 제가 예전에 그 TC 일렉트로니스의 임팩트 트윈 썼을 때 그 정도 이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정도 가격대에 피지컬이 나오느냐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사실은 구수가 적기 때문에 오디오 기능이 좀 강력해야 된다 그렇죠 프리 기능이 좋거나 아니면은 컨버터가 좋아야 된다 둘 중 뭔가 하나를 만족해야지 사실 이 가격에서 의미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좀 봐야되요 10인 4아웃 이렇게 되어있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PC앤맥 원래 이 클라렛이 그 예전에 PC 말고 이제 그 맥에서만 돌아가게 나왔던 모델들인데 이번에 이제 PC까지 USB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어 좀 기다렸던 유저들한테 아주 반가운 소식이 그렇습니다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개의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프리앰프가 앞에 달려 있구요 그 다음에 AIR 에어 변압기 기반의 프리앰프 사운드를 모델링한 에어 이펙트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에어를 우리가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에어 스튜디오 좀 더 그 하이테어 좀 더 그래서 이제는 그 외장 프리가 아닌 내장 프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50만원 안짝에 가격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많은 인아웃이 필요하신 물리적으로 많은 아날로그 인아웃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렸다면 이거는 집에서 정말 녹음할 뭐 소스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나는 음질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70만원 주고 18인 20아웃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요렇게 50만원 정도 조금 덜 투자하고 뭔가 하나하나의 기능에 집중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퀄리티는 가져가면서 가격은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되겠습니다 시공성 라이터로서 이제 간단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파워로도 구동이 가능한데 버스파워로 구동이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네 네 USB 포트에 출력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런게 뭐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버스파워로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냥 파워하세요 그래서 쓰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ADDA 컨버터도 잘 나와 있다고 이거 예전부터 꽤나 인기가 좋은 그런 인터페이스였다고 합니다 클라렛 네 요런 식으로 클라렛 살펴봤고요 이 포커스라이트 사이트에서도 직접 클라렛을 이렇게 서포트해서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네 피큐 브랜드 포커스라이트 그 다음에 추즈에서 이 밑에 클라렛 시리즈가 있습니다 투프리 USB 하면은 바로 이 밑에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같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썼던 18i20이랑 똑같습니다 네 같은 예에요 포커스라이트 컨트롤입니다 포커스라이트 컨트롤을 켜게 되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네 마이크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이트에서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렛 2 프로 USB 이렇게 나와있구요 과연 이제 50마트 피지컬이 이제 어떠냐 뭐 우리가 봐야겠죠 10인 4아웃 이렇게 되어 있구요 PC맥 다 되고 자 그리고 네 ADDA 컨버터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확실히 그 컨버팅 요거 그 레인지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119니까 상당히 뭐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어쨌든 오디오 자체의 품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서 테크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서포티드 샘플레이트 역시 44에서 192까지 다 되구요 그 다음에 네 다이나믹 레인지가 마이크로폰 인풋에서 11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뭐야 네 그 전편에 스칼렛 같은게 111이었잖아요 110이었죠 111이었죠 111이었는데 이게 훨씬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9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많은 피지컬 인아웃에 피지컬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사운드 자체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게 더 나을 거란 얘기에요 라인아웃 119 인스트루먼트 118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의 다이나믹 레인지 115에다가 굉장히 헤드폰 단자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헤드폰 앰프로서 손색이 없다 따로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50만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음질에 포커스를 맞추기 가장 좋은 오디오에이터 스페이스가 아닌가 아무래도 확실히 이게 스칼렛과 클라렛은 사용자의 사용 이유에 따라 선택권이 달리겠네요 좀더 많은 인인아웃풋이 필요하시면 스칼렛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되게 간단한 작업만 하고 저는 심지어 드랍 더 비트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그냥 이걸로 가시면 그렇습니다 스칼렛에서도 모델명에 따라서 구스부터 쫙 있는데 오늘 저희가 했던 것들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8i20이냐 아니면 투플이냐 여기서도 많은 건 많아요 네 근데 가격대가 올라가는 만큼 쭉쭉 올라갈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요정도 구스에 요정도 오디오 퀄리티 만족한다면 이걸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사실은 디스크리트 에이스를 살 때 아니 사실 8개까지 인풋 안 쓰는데 안 쓰죠 저는 안 씁니다 디스크리트 4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스크리트 4가 다이너믹 레인지가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123,130 요 차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차이죠 구스 4개를 놀게 하더라도 나는 다이너믹 레인지를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구스와 상관없이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쓸 데 없이 쓰는 돈이 없는가 이런 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네 포커스 라이트에 클라렛 2 프리 USB 외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프리앰프가 두 개가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 설정 그리고 에어 설정 그 다음에 48V 팬텀 파워 버튼식입니다 요거 인스트랑 에어는 그 컨트롤 패널에서 직접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멀티 인풋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모니터 크게 버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워 USB 락 그 다음에 헤드폰 볼륨을 여기서 만질 수가 있네요 옆면 아무것도 없고요 후면부에는 간단하게 파워 있습니다 12V 1.5A 그 다음에 옵티컬 인풋 USB 그리고 미디 인아웃 그리고 라인아웃풋 1234 이렇게 TS, TRS 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5호 잭이에요 옆면 역시 아무것도 없고 후면부에 이렇게 그냥 고모판이 있네요 네 이렇게 밀리지 않게 요렇게 좋네요 이런 부분은 보죠 네 외관 다 살펴봤습니다 깔끔하네요 한 뼘 네 자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연결도 시켰고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에어를 켜고 안 켜고 어떤 정도의 사운드 차이가 있나 그것만 한번 어크스 기타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미디부터 들어갑니다 미디 네 이렇게 저희가 연결을 해봤어요 피아노 잘 연결됐고요 다음은 저희가 오늘 또 이제 할 곡이 있기 때문에 네 클럽인넷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 해볼게요 마이크 잘 들어가고 있구요 네 클럽인넷으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라 라 라 후후 라 후후라 네 후후라죠 네 ASMR 되나요? 네 ASMR 기타 한번 춰볼게요 네 에어를 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녹음을 에어 안 한 스트로크와 에어 한 스트로크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두 개 모니터해서 들어볼게요 네 에어 안 한 겁니다 네 네 요정도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바로 연동해 볼게요 에어를 켭니다 오우 오우 사운드가 싹 바삭바삭해지면서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하얀네요 자 비교해서 바로 들어볼게요 에어 없는거 에어 켠거 이게 뭔가 파양이 뭔가 좀 더 커지고 이런다기보다는 네 하이티에 기분 좋게 이렇게 싹 들리는 그 느낌이 뭔가 약간 좋은 풀이 썼을 때 그런 느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냥 이제는 50만원대의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그냥 푹 꼽고 연주를 해도 에어 켜놓고 정리를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기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티비원도의 슈퍼스테이션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실전 사운드 메이킹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포커스라이트 클라레 투 프리의 기능을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그 에이 이 에어 기능 넣은거와 안 넣은거를 비교해서 네 네 좋을거 같네요 네 시간에서도 보여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사운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스크랩스 스크랩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